서강원부터 경상동 서강원부터 경상동 서강원부터 경상동 서강원부터 경상동 서강원부터 경상동 충청도부터 전라도 우리가 와볼다고 전화를 함께 우리 먼저 보러 허벌하게 기아가 좀 솔직히 한번 생각해봤는데 경상도 남자가 좀 자신인 것 같다 아니요 여행이 아니요 여행이 조용히 하죠 그냥 이 천놈들 난 소스테이로만 난 서울에서 나서 서울말 잘 배웠다 요즘은 어디 사투리가 다 벼슬이 다만 그래 인정할게 액센트들이 멋있다 하지만 여긴 표준인 만큼 정직해 처음과 끝이 분명하고 딱 정립된 한국말의 표본으로 정리되지 Only ask those with english You never understand it 오케이 솔직히 솔직히 찍게 경상도 사투리는 남자라면 쓰고 싶게 만들어 전라도 말들은 너무나 친근해 한번 입에 담으면 oh yeah 내가 다 기쁘네 와키빠린 결국 같은 한국말들 홀려다봐 이렇게 마주한 같은 하늘 살짝 오글거리지만 전부 다 잘랐어 말 다 통하잖아 문산부터 말한다고 서강원부터 경상동 충청도부터 전라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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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정도부터 전라도 우리가 와볼다고 전활함께 우린 맞춰보라 허걸나게